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닥터케이입니다 자 연말 우리 2022년 산타랠리 가능할 것인가 라는 화두로 어저께 이어서 오늘 또 방송하고 있는데요 자 그렇게 쉽지는 않을 거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약세 흐름 코스피 0.19% 하락 코스닥은 0.30% 상승입니다 자 기관이 현 선물 동시 매수해 준 상황이구요 자 코스닥은 외국인도 같이 매수해 주니 플러스 외국인은 코스닥을 제외한 코스피 그리고 선물은 매도했습니다 어저께 방송에서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시장이 올라가려면 기관 외국인 쌍거리가 들어와야만 한다 자 그거 여실히 오늘도 증명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일단 이슈가 될만한 부분 제가 기사를 몇 개 뽑은 게 있으니깐요 같이 한번 보시죠 지금 맨 처음 시작한 것은 좀 이따가 다음 기사에서 보여드리겠습니다만 미국의 연준에서 그것부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 연준에서 물가 안정위에서 고용시장 과열 해결에 집중한다 금리 인상 계속 하겠다 기조 재확인 물가가 아직까지 고점을 치고 피크아웃 하진 못한 것 같다 라고 판단을 하고 대차 대조표 축소 등도 하고 기준금리 5% 이상까지는 올려야 되겠다라는 기조가 나오면서 상당히 크게 미국 시장이 흔들렸었습니다 자 전일도 크게 밀리다가 겨우 끌어당기는 그런 모습인데요 지금도 약간 반등하고 있던데 잠깐 미국 선물도 한번 챙겨보죠 그죠? 이렇게 크게 밀리다가 전일 다행히 좀 끌어당기면서 아래골 끌어당기면서 마무리됐고 지금 현재 플러스 진행 중입니다 그렇다면 여기 저점 부위가 상당히 위태로운 상황이니까 빨리 강하게 반등을 해야 연말에 그래도 조금 적당하니라도 큰 데미지 없이 넘어갈 수 있다 다시 한번 더 그렇게 체크하시고요 자 미국의 연준이 그러한 발언을 했고 그 다음에 일본의 그죠? 상황이 지금 예상 밖으로 금융 완화를 축소하겠다 금리 인상 하겠다 원래 금리가 마이너스 0.1이거든요 단기 금리가요 근데 그것을 금리 인상을 하면서 긴축을 해야 되겠다 가만히 냅둬다가는 도저히 안되겠다 그죠? 엄청난 인플레이션 애나 하락 같이 하락을 막기 위해서 그죠? 예상 밖으로 금리를 인상하겠다라는 기조를 보이니까 애나 가치가 올라갔다는 것은 애나가 폭락했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서 이틀 연속 빠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것으로 인해서 전일 우리나라 시장 좀 흔들렸고 일본도 전일과 오늘 한 번 더 밀리는 큰 은봉 밀리는 그런 상황이죠 자 요걸 보면 나스닥인데 나스닥은 간드랑간드랑 거립니다 저점 떼서 겨우 수돕 했어요 오늘 반드시 끌어 땡겨야 됩니다 강하게 강하게 자 우리나라 환율 상당히 지금 의미 있는 모습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나마 우리나라가 조금 잘 버팅기고 있는 것은 뭐 때문이다 그랬다? 그렇습니다 환율입니다 오늘도 더 쳐졌거든요 1300원 밑으로 확실하게 내려왔습니다 1285원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장이 미국이 일본이 그렇게 흔들려도 비교적 견주하게 잘 버팅기고 있다 그 이유는 환율이 고점을 찍고 안정을 찾아가고 있으니까 환율이 꼭대기일 때 사들었던 누구? 어저께 제가 말을 설명을 하면서 월을 잘못 말씀드렸던데 여기 정도부터 상승할 때 외국인 기관이 같이 사들었습니다 외국인은 11월 말까지도 사들었고요 기관은 여기 정도부터 매도하기 시작했고 여기 빠질 때 보면요 기관 외국인 쌍거리 매도 나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 사들었을 때 보면요 우리나라 환율이 되게 높을 때잖아요 그래서 환차익도 얻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내려갔으니까 환율이 그렇죠? 그래서 크게 던지고 싶은 생각은 없는 것 같아요 외국인 여기 보면요 크게 많이 안 던져요 천억천억 이를밖에 안 던져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견주하기 잘 버팅기고 있다 이거죠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종목별로도 보면 어 이 뉴스를 한번 보시면 중국에 지금 코로나 때문에 봉쇄하고 하던 이런 부분들 이제 조금 풀 그런 리오프닝 기대감 때문에 지금 음식료 관련 종목들 상당히 강세 보이고 있고요 그와 연관되어 있는 종목들 조금 강세를 보인 그런 상황이고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상당히 관심 많은 셀트리온이 그렇죠? 현금 주식 동시 배당한다고 발표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이오 종목들이 그래도 강세 보인 종목들이 많아요 셀트리온 삼행제 중에 셀트리온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현금 주식 동시 배당하고요 이렇게 하면 이거 틀린거지 기사도 이렇게 하면 틀린거에요 정확하게 해야지 삼행제를 하면 안돼요 셀트리온 제약은 현금만 주식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식만 배당 그렇게 해야 정확한 거지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셀트리온 제약은 현금 배당이 없는 대신 주식만 한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오늘 상당히 엇갈리는 흐름들 보여줬습니다 보시게 되면 강세를 보였던 섹타는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리오프닝 그리고 음식료 종목들이 지금 현재 가격 전가를 다 해놨습니다 뭐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때문에 곡물 가격이라든지 그 다음에 회원 운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상당히 올라갔던 부분들 때문에 라면이고 스낵이고 다 올렸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가격들이 안정을 찾고 있습니다 유가나 이런 부분들 다 그러면 가격 내리나요 라면 10% 내리겠습니다 합니까 아니다 이거지 그러니까 자기들의 원가는 올랐을 때 대비해서 가격을 딱 정가시켜놓고 원가가 낮아지니까 수익성이 더 개선될 것이다 그리고 최근에 국내뿐만 아니라 내수뿐만 아니라 아시아권에도 좀 전에 뉴스에서 봤다시피 중국이라든지 그죠 아시아권역에 상당히 라면이라든지 이런 스낵들이 인기가 좋습니다 그죠 그래서 삼량식품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이 시장 약세인데 오늘 올해는 7%죠 초강세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또 초강세 보였던 오늘 섹타는 그렇습니다 엔터입니다 엔터 엔터도 JYP 같은 거 잘 봐라 그렇습니다 그죠 뭐 딴 것도 올라간 거 있습니다만 그죠 자 엔터도 아 지금 위 오프닝 만약에 하게 된다면 중국 공연이나 뭐 이런 것도 더 늘어날 수 있고 그죠 이제 공연도 막 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른 나라에서나 우리 자국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확실히 매출이 늘어날 것이다 라는 기대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엔터도 강세 그리고 삼성전자 아까 잠깐 언급됐습니다만 전기전자 섹타 완전 안좋아요 안좋다 그랬습니다 어저께 방송중에 LG 이노텍을 빼고 여기 종목중에 가장 안좋은게 LG 디스플레이를 했습니다 자 가장 많이 빠지죠 그죠 자 그리고 자동차도 미국의 IRA 법안 인플레이션 감축법안 때문에 지금 세제혜택 못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원금 보조금 저점 깨지는 그런 상황이구요 자 마찬가지로 2차전지 섹터도 2차전지 배터리 안에 원자재를 그죠 미국 내지는 미국과 FTA가 맺어져 있는 나라의 부품 소재로 40% 이상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세제혜택 주니까 그러한 부분들 상당히 아직까지 확실하게 결정된 바가 없으니 1월에 원래 발표가 더 날 부분이 3월까지로 지금 미뤄져 있는 상황이니까 그러한 상황 때문에라도 지금 상당히 2차전지도 조정을 많이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조선주 별로 반등 국면 죄송합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철강주도 상당히 괜찮습니다 철강주 포스코홀딩스와 어저께 현대제철 중에 뭐 사겠느냐 저 같으면 포스코홀딩스 산다 그랬습니다 어저께 들었던 분들이 있으니까 그죠 결과는 포스코홀딩스가 더 잘 가네요 포스코가 리튬입니까 자 2차전지 소재 이런 쪽으로 사업 영역을 확 전환을 하려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상당한 기대감 때문에 주가 흐름 괜찮아요 자 그 정도 오늘 이슈 그리고 아까 뉴스에서 봤다시피 배당 제약바이오에서 현금이라든지 주식으로 배당하는 회사들 많다 그런 뉴스 나오면서 제약바이오가 오늘쯤 강세고 였습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종목 가볍게 몇 종목만 체크하고 그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셀트리언 상당히 중요한 국면입니다 셀트리언 닥트K가 최초의 관심을 가져라는 자리는 딱 여기입니다 그러면 평소 이야기하던가 하고 틀린 바 있나요 없습니다 너무 여기 저점이라고 살 필요없다 올라타고 눌려주는 여기에서 매수하면 된다 그 이후로 날라갔고요 그리고 여기를 목표치로 한다 라면서 미리 여기에서 말씀드립니다 왜 여기 240일은 한번에 못 넘어갈 거니까 그죠 그리고 나머지 다 패스 하시고요 패스 하고요 자 이제 이렇게 제법 크게 조정받던 주가 흐름이 상승 전환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닥트K는 분명히 여기 인근에서 셀트리언은 이제 관심을 가져볼 만한 구간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크게 안 무너져요 그죠 자 이거는 좀 길게 보면 더 설명이 자세하게 됩니다 이거 봐요 강하게 올라가고 조정받았고 강하게 올라가고 조정받았고 이제 여기와 같은 맥락이다 봤을 때 여기 또 지지권역이죠 적당히 잘 버틴게 내고 시장만 돌아서면요 시장만 돌아서면 이거 올라갑니다 확률 되게 높아요 셀트리언이 지금 뭐 여러가지 이야기는 좀 있습니다만 3,4 합병에 대한 이슈 뭐 등등등 있습니다만 상당히 우리나라 에서뿐만 아니라 지금 그죠 상당히 지금 여러가지 매출이라든지 그죠 신약 개발이라든지 기존에 개발되어 있는 그죠 그런 아 약들의 미국이라든지 유럽에서 인기가 상당히 좋고 판매가 자꾸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시장만 받쳐줬다면 아마 그죠 여기 인근에서 적당히 조정받고 올라갔을 시장이 안좋으면 장사가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정도는 이제 관심 가져볼 필요 있다 다만 17만원 깨고 내려가면 비중을 축소할 의사가 충분히 있다면 그죠 이제 17만 4천원과 요 4천 내려와도 별로 안좋습니다 여기 17만 7천원 러프하게 18만원대 잘 지키는거 보고요 그죠 올라가려는 시도가 나오면 이제 관심있게 한번 볼 필요있는 구간이다 자 수급을 보니까 외국인 사두로네요 그죠 기관은 좀 사두로다가 최근에 좀 팔다가 오늘 사두로 그러니까 수급상황도 크게 나쁘지 않아요 셀트리오는 지금 정도 구간에서는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는 구간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HLB 딴거 다 배제하고 HLB는 관심을 가질 구간이 아니다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여기 구간에서 제가 어떤 유튜브를 한번 디스를 했습니다 하도 잘난척 하길래 봤냐 찬냥하라 말한대로 다 된다 했는데 빠지는데 가만 가만 있더라고 안말도 안하고 이런거 다 참아내야 대박 한다 이랬는데 제가 그래서 디스 좀 한적 있는데요 그죠 지금은 줄이고 나중에 다시 편입해야 되는 구간 입니다 이런 말을 해야 진정한 여러분들께 도움되는 사람인데 안말 안하고 계속 들어가야 된다고 저점구간 저점구간 최저점구간 이런 이야기만 하고 있는데 개풀 떠덕먹는 소리 그만하라 라는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자 이런 종목은 한번 빠지기 시작하면 끝을 몰라요 그죠 그죠 여기 상당히 중요한 저점구간 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여기 지금 간다랑 간다랑 거리고 있죠 여기 여기 워낙 그래도 좀 탄탄한 지지권 이라서 그죠 그렇습니다만 27500은 여기 깨죠 어디까지 빠질지 모를 정도로 크게 빠질 수도 있는 상당히 지금 추세가 안좋고 위험한 상황이에요 자 여기 27000원 건 여기 3만원 건 27000원 3만원 건 여기는 상당히 크게 밀렸다가도 지지하려는 그런 구간이니까 자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요 27000원 이탈한다면 그죠 완전 끝장나니까 그죠 반드시 여기 사수하는지 잘 보시라 그리고 반등한다 하더라도 35000원 위로 그죠 36000원 여기 인근이 상당한 정원권 일 것이다 저는 그렇게 주가의 흐름을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위는 상당한 정원권 여기는 제법 강한 지지권인데 여기를 만약에 뚫고 내려가려는 시도가 나오면 완전 낭패다 그죠 안좋아요 추세가 다 무너졌습니다 하락추세입니다 그래서 올라오더라도 여기 정원권을 돌파하는지 안하는지 잘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돌파시키기 힘들겁니다 그렇게 기존에 여러분들께 셀트리온과 HLB는 언급을 많이 했으니까 그렇게 한번 말씀드려보고요 농심 자 이름 종목들 이런 포인트에서 매수 잘 했다면 상당히 여기가 매수 포인트 다고 아까 금융주 이야기 하면서도 말씀드렸습니다 녹화 뜨기 전에 이런 포인트 잘 보시라 이겁니다 그때 수급보니까 기관해국인 쌍끄리 매수 많이 들어오죠 삼량 식품 자 이런데 다 포인트 아닙니까 이평선 다 돌려내고 딱 돌파하는 초입 강하게 올라갑니다 기관은 조금 매도 나옵니다만 그 이전에 보면요 기관이 제법 많이 사들었습니다 외국인 기관 쌍끄리 자 그리고 어 포스코도 잘 보자고 그랬습니다 포스코 홀딩스 자 지금은 접근하지 마요 그죠 조금 내려오면 자 여기가 달라지잖아 올라갔다고 지금 이거 사도 된다 이런 이야기 안하잖아요 그죠 조금 여기 내려오면 조정을 좀 받으면 27만원권 인근 오면요 그때 슬쩍 분할 매수하는 거 뭐 크게 2차전지 쪽으로 사업 영역 확장해 나가고 있는 포스코 최근에 주가 흐름 괜찮습니다 자 금융주 중에는요 하나금융지주 여기 한 3-4일 전이 포인트였습니다 자 20일 돌파하려는 시도가 나오고 있으니 그죠 이것은 외국인은 좀 파는데 기관이 저부터 와요 자 이거는 그냥 주가의 흐름 정도만 체크하는 거니까 이러한 패턴 추세를 돌려내고 상승초입에 이런 패턴을 잘 관심 가져봐라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은행주가 가봐야 얼마를 가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은행주는 최선호 종목군에서 여러분들도 좀 배제는 돼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주가의 흐름 차원에서 금융주도 지금 보면 하나금융지주가 달력 좋게 갈 가능성 좀 있어요 그죠 그렇게 잘 움직이는지 한번 잘 챙겨봐요 자 호랑이님 반가워요 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참 아까 잠깐 언급했습니다만 삼성전자가 최근에 좋은 종목이라고 이야기하던가요 지금은 좋은 종목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목매달고 삼성전자에 그렇게 매수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못 갑니다 왜 추세가 그렇잖아 여기를 지켜내는 양봉이 여기 나왔으면 딱 치고 가야 되는데 못 치고 비리비리하고 오늘 딱 깨지죠 더 안좋아요 별로입니다 삼성전자 별로예요 전기전자 별로입니다 그러니까 반도체 하이닉스는 더 안좋아요 자 어저께 삼성전자 하이닉스 LG전자 삼성전기 LG디스플레이 중에 삼성전기가 그나마 그나마 좀 괜찮아 보이고 그쵸 LG디스플레이를 가장 안좋다 그랬거든요 이게 가장 많이 빠집니다 완전 하락추세에다가 그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런거 좋아하거든 와 이거 뭐 응 조점도 이제 쌍바닥 쳤고 와 완전 조점구간이네 이 가격만 자꾸 생각한다니까 이 추세가 무너져가지고 하락추세를 처음처럼 못 넘어가고 장원권에서 빵 무너지는 이런거 생각을 안한다니까 와 전자중구간 덜렁 매소한다니까 누가 매소했노 하하하 개인이 매소했네 누가 던져 기관에 의인 던지네 그러니까 이 개인들은 이 가격밖에 생각 안하는 단순한 생각만 하고 있는겁니다 이 추세라는 것을 개무시하고 있다는겁니다 절대로 추세를 무시했으면 되지 않습니다 좀 전에 하나금융지주라던지 포스코홀딩 포스코홀딩스라던지 농심이라던지 삼량식품이라던지 그렇게 추세가 살아있는 종목에 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그게 주식의 거의 전부 다 마찬가지에요 엔터 쪽에서도 하이브가 오늘 4% 가긴 했습니다만 저는 JYP를 JYP를 여러분들께 관심 가져라고 그렇게 예전부터 말씀 많이 드렸는데 오늘 오늘은 고점에서 조금 흔들렸습니다만 오늘만 보면 그렇지만 하이브가 빠진거 아파요 얼마나 많이 빠진지 이제 돌아서려고 이제 돌아서려고 그런데 JYP는 꾸준히 꾸준히 그죠 꾸준히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끝내주죠 이 정도면 진짜 끝내주는거에요 그러면 이런 포인트라던지 그죠 이런 포인트 이런 포인트가 매수 포인트입니다 다 그럼 지금 제법 꼭대기에 올라와있죠 그런데 정거점 돌파하고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좀 내려오면 한 6만원대까지 그죠 슬쩍 삼을수있는 이 눌리먹구가 기다리면 되는겁니다 지금 달랑 또 따라가지 마시고 자 SM은 수많이 형이 뭐 이리저리 그죠 참 구설수에 좀 많이 오르고 있죠 또 뉴스 하나 또 나오는거 같은데 박스를 하구요 여러가지 측면에서 그죠 JYP가 가장 저는 앞으로 괜찮을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CEO의 사고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박진영은 소속사 가수들 한테도 초이스할 때도 실력보다는 인격과 인성 아주 중요시 여기고 그리고 교육도 많이 시킵니다 YG 엔터 야 이거 뭐 구설수 나오는 최고 1위의 기획사 아닙니까 그러니까 못가요 못갑니다 물론 지금 블랙핑크 하나 빼고 활동 제대로 하는 애들도 하나도 없지만 왜 활동을 제대로 못하겠습니까 양현석이 지금 그죠 재판받고 있고 전부 멤버들 그죠 마약이나 이런것 때문에 아니면 감옥가 있고 그러니까 이 회사가 똑바란 회사가 될 수가 없는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밑에 있는겁니다 제가 부모라고 하면 쳐봐요 아버지 저 가수하고 싶은데 YG 엔터 가겠습니다 야 때리 추워 안그러겠어요 그게 감추면 마약하고 하는 애들 천지인데 그게 물이 들게 돼있는거거든요 제 생각이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여러가지 면에서 JYP가 가장 안정적으로 간다 이거 주가가 말을 해주는겁니다 그죠 팀 포트폴리오도 가장 잘 짜져있어요 트와이스 잇지 스트레이키즈 니쥬 등등등등등 데이식스 걔들은 군대간거 같던데 꾸준하게 네다섯팀 활동 잘하고 있고 스캔들 스캔들 안노는 회사가 이 JYP입니다 거의 옛날에 박재범 빼고 그죠 2PM에서 그죠 7명이었는데 박재범만 요새 나와서 더 잘됐긴 했습니다만 거의 잘리다 새피 한거거든요 그죠 뭔가 문제가 있어서 니 나갈래 어쩔래 했을거 같습니다 미국 갔잖아요 그죠 그 정도로 인격이라던지 인성 그런 부분 상당히 중요시하는 기업문화가 있으니까 탄탄하게 공연 잘하고 언반 판매 우리나라보다 외국에서 더 인기 많아요 그러니까 뭐 JYP 정도는 이렇게 쭉 내려오면 다음에 관심 한번 가져보시라 자 그렇게 아 말씀드리면 되겠습니다 자 2차전지 아 가볍게 어저께 아 한번 더 아 업데이트하는 아 느낌으로 한번 보자면 요 2차전지가 지금 아 연기금이 계속 던집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상승 추세가 확실하게 무너졌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설프게 저점 회수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좀 기다려야 돼요 그렇죠 다 별롭니다 지금 2차전지 계열이 LG압도 어저께 안좋다 그랬습니다 삼성 SDI 마찬가지고 SK이노베이션 볼 것도 없다고 옛날부터 이야기했고 왜 이거는 추세가 이렇게 완전 꼬꾸라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볼 필요도 없다 이야기하고 있는 중이고요 LNF도 추세가 막 무너지니까 여러분들 어설프게 조정 받았다고 매수하려고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더 관망해야 돼요 에코프루 BM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추세들이 다 어느정도 흔들리고 있죠 나노신 소재가 그나마 240원 하나 지금 밑에 받쳐놓고 있지만 이것도 올라가면 튕겨내려온다 이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밑으로 깨지면 안되고요 대주전자재료 무너졌죠 첨부가 먼저 무너지고 겨우 이제 조금 돌아서려고 240원 하나 빼고 이평선을 탄탄하게 받치고 조금 더 탄탄하게 받치고 돌아선다면 첨부 정도가 그나마 조금 관심 가져 볼 정도 외국인 좀 사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때 연기금은 이거 봐 좀 사들어오고 있죠 그러니까 수급을 추세를 아 이게 이제 좀 돌아서려고 한가 보다 라고 난 다음에는 기관 외국인 연기금의 수급을 보면서 최종 시나리오 작성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게 하셔야지 단순 가격으로만 생각하시면 안 된다 그죠 자 채팅 한번 읽어보고 마무리하도록 하죠 자 여러분들 후원 계좌도 있고요 여러분들 방송이 도움됐다 생각하시면 슈퍼챗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후원해 주시면 더 힘나서 더 열정적으로 방송할 수 있겠죠 여러분들의 후원도 기대합니다 자 오래간만에 어저께 방송하고 나니까 버트라구요 가능한 한 자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얽매해서 하는 그런 건 또 그렇구요 상황이 그렇게 될 만한 상황이 되면 그렇게 할 테고 여러분들이 알람 설정 반드시 좀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좋아요 구독 모든 알람 설정 해놓으시면 방송 생방송 할 때 그리고 업로드 되면요 알림 가니까요 방송 시청하시기 좋으실 겁니다 자 추천 영상도 올려놓을 테니까요 공부 한번 해보시죠 딱 듣겠습니다 즐거운 저녁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I'm back to key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 better say ever better say yeah